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당내 친한계 인사들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면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. 조경태 의원은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여러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향후 전국 상황이 엄중함을 같이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. 다만 김여사 특검법 대응책이나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